지민이 생일이야? 지민이 아버지님 꽃으로 보내셨어요 꽃으로 보내셨어요 꽃과 함께? 간다 꽃 같은 지민이에게? 간다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진영입니다 진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진영이 준다 아빠 안아줘라 아빠 안아줘라 지민아 이거 아버지가 보내셨거든요 아버지가 꽃다발을 보내셨어요 봐봐 이거 봐봐 아들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하는데 야 나 진짜 나 이거 받으면 나 울 것 같아 진짜로 야 우리가 축하한다 야 지민아 빨리 보러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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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생일 축하한다 형이 생일 선물 빌려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 아무튼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베추 내지 브로콜리인 줄 알았어 아이고 야 사람들이 못 될 척 했으면 그냥 넘겨줘 계속하고 있어 아까부터 브로콜리 같다고 이거를 야 무슨 줄 알았지 형 성도 못 보네 왜 어? 그래 그럼 진짜 부진거야 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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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업을 아니 haven't haber 지금까지 생일이 안 되지만 몇 시간 아버지 왜 왜 왜 와 항상 이렇게 황희 씨 이렇게 깜짝한 분이 있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케이 축하해